자 그럼 제가 티켓을 골라 할게요 본인역한테 형이 신랑이야 나 잡아봐라 거기서 자기야 나 잡아봐라 알겠어 알겠어 잡으면 싸워라 싸워라 팡팡 뭐야? 원 컨셉이야 아 됐잖아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쩝사랑 얘기해주세요 야 이거 술빙수네 술빙수 이거 대박인데? 민이 형 네 한 마리 좀 한 마리 좀 한 마리 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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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보니 이제 신발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이 갑시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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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태까지 가장 좋아하는 콘이 나나 콘이었는데 오늘부터 막 콘으로 바꾸려고 고구마 고구마 대형외과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물론 편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편안한데 약 1분만에 굉장히 졸려졌습니다 형님, 제가 좀 많이 졸려졌습니다 인정한다 김, 더, 틴 양파 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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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아빠 보고싶다 가족 나에겐 가족이 있다 누굽 조개 다른도 몸만 바라보고 형, 이거 들고 있어봐봐요. 한 입 한번 먹을게요. 한 입 한번 먹을게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랑은 언젠가 끝난다. 그런 아주 슬픈 곡입니다. 내 방금 소개해 주신 타이틀곡, 페이클러브. 저 형이 표정 좀 찍어주세요. 형아, 너 정말 어떤 이름 없는 화가 같다, 야. 근심에 빠진 완주에 온 화가. 네. 맞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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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하나 올려, 다리 하나 올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대화! 와 한차 오차도 없이 너무 감동적인데? I think it's a communication like true. Like you know like we were using our Twitter and YouTube like since before our debut. We tried to always you know show our feelings and like show like what we're eating, what we're making. Yeah like real life content through YouTube and Twitter. And you know that kept like really continuously like you know during lik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careful. I want to keep in touch. Yeah. Yeah. Oh! specialized 부끄러워 이 남준이 형 이제 칭찬을 좀 어떻게 할지 알아요? 아 진짜 불편해 보인다 야 고개 들고 딱 가자 아